19일 원내대책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통 큰 제안과 결단으로 어제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이 있었습니다. 황 대표께서도 강조하셨지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외교적 해법이고 또 경제정책의 대전환입니다. 여야 5당 대표 회동이라지만 사실상 나 홀로 야당 대표로 회동에 참여한 그런 심정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올바른 민심을 전하고 정말 국익을 위한 근본적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회동에 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일본 통상 보복 조치 위기를 극복할 진정한 해법이 보이지 않아 답답함을 넘어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외교안보라인의 교체에 대해서는 답도 없이 추경 통과만을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최소한 저는 어제 5당 당대표 회동에서 정경두 장관의 해임에 대한 또 거취에 대한 최소한의 답이 있을 거라고 기대해 보았습니다. 또한 경제 해법에 있어서도 돈 푸는 것 외에 적어도 소주성 폐기까지는 안되더라도 적어도 선택근로제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업종의 확대라든지 이러한 부분이라도 이야기하실 줄 알았습니다. 어제 5당 대표를 불러놓고 문재인 대통령의 위기 극복 방안이 고작 그것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외교적 해법을 호소하는데 이 정권은 단교적 해법을 찾는 것 같습니다. 급기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까지 언급했습니다. 당장 일본 경제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안보마저 돌모로 잡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중대한 사안을 어떻게 그렇게 즉흥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에게서는 죽창가라는 단어가 나오고 야당을 향해 토착외구라는 단어를 씁니다. 정부를 비판하면 친일 매국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유치한 이분법으로 편가르기 놀이나 하고 있습니다. 위기 극복과 문제 해결에는 사실상 관심이 없는 무책임한 정치의 표본입니다. 청와대 표본입니다. 청와대가 위기 극복 컨트롤타워가 아니라 총선 컨트롤타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마저 듭니다. 지금 어제 한국은행이 성장률 하향 조정하고 금리 인하했습니다. 또 국내 대표기업의 신용평가 등급도 하락했습니다. 1999년 이후 최악의 청년 실업률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변하지 않으면 경제 불황도 타개할 수 없고 일본 보복조치 위기 극복도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해법을 고민해 주십시오. 이 정부의 아집을 버리고 분열을 지향하고 국익만을 생각하는 그런 결정 해법 제시해 주십시오. 지금 대한민국 또 대한민국 국민은 한가로운 때가 아닙니다. 오직 국익만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안합니다. 오늘이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저는 6월 임시국회가 이 모양으로 이르게 된 것에 대해 자괴감마다 듭니다. 국회의 모습이 이 정도여야 되는지 안타까움을 넘어서 자괴감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 또 자괴감을 넘은 분노를 느끼면서 저의 이러한 분노가 이 야당의 분노가 아니라 국민의 분노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중요한 두 가지 문제가 뭐겠습니까. 안보와 경제입니다. 안보 파탄 군기강회의에 대해서 적어도 진실을 밝히는 국정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그 책임을 묻는 해인건의안 표결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정동영 민주평화당 당대표마저도 해인건의안 표결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어떻게 여당과 청와대가 나왔습니까. 은폐하고 우리의 주장은 틀어막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안합니다. 오늘 국정조사를 받으면 오늘 안에 나머지 법안 추경안 우리가 심사해서 할 건 하고 뺄 건 빼서 하겠습니다. 아니면 다음주에 투포인트 국회 열어주십시오. 하루는 정경두 장관 해인건의안 보고일이고 하루는 나머지 법안 추경안 표결과 해인건의안 표결일입니다. 여당에게 제안합니다. 두 가지 중에서 오늘 하나 선택해 주십시오. 그것이 국회가 해야 될 최소한의 책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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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